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예원한 목소리 많이 떳떳 걸리면 잘 나오지 않나요? 그때야 갈라야 하는데 아침에 오서 많이 밤에 맑게 나오더라 말입니다. 그래서 제 감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만미를 구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그신 사랑 영역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 주님은 분명히 상승여여서 우리의 영혼 주구 안에서 참 안심을 얻습니다.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영원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